4탄에 별 하나 그리고 성 스테이지에 그거 못 모았어요 왕관이요? 그냥 그 전판에 내가 잘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 전판에 내가 잘했다 같은데 그냥 구독권 아 왕관 클리어시 5000점이에요? 아 그래요? 아 1등 먹으려면 그럼 왕관 먹어야겠네 왕관 내라 그럼 왕관 가져오세요 왕관 가져오세요 나 왕관의 목적을 이제 알았어 가져오세요 필요 없긴 하죠 아 진짜 가져오세요 마지막이 그거잖아 금감력 따는 거잖아요 대포 에스코트 해야돼 대포 귀하신분이야 대포 귀하신분이야 대포 귀하신분이야 대포 잘 모셔라 아 vip야 vip vip 손님이야 vip 손님이야 vip 아 스콜을 선하겠다 아아 됐다 먹었나? 확보됐네요 갖고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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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와 갖고와 이거 기 때 남이 잡아주는 거 해도 되지 않아? 시계는 시간 추가요 하하 그저 남이 잡아주는 걸로 해도 되지 않아? 아 나 진짜 맨날 꼴등이야 이씨 나도 주쇼 ㅅ 앗돼에에에에에에에엥 에에에에엥 됐다 올라왔어 자 을 으아아아 아세 아이씨 아이씨 안 죽었네 아 루이진 루이진 죽일라고해 아, 안다시게 말야, 제발, 제발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 살았어 어, 살았어 나, 나 진짜 바퀴벌레까지 잘살, 잘 살지 않아? 담궈줬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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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아니야 여기 방송은 스트리머가 악질이네요 저 이거 안할, 네, 이거 안할게요 저는 이거 안해볼게요 이게 요령이 있다고? 에? 히가 작으면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히마님, 반띵합기, 반띵합시다 그치, 아군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맞는데 바로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았나? 죽였다고 그거를 바로 보여줄 필요는 없었는데 아, 이게 내가 2등이라고? 야, 내가 2등이라고 이게? 나 이번에 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 진짜, 진짜? 이게? 2등은 잘한 거야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단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단다 어, 이거 개웃겨웠는데 아, 이거 땅이었구나, 근데? 아, 땅이었구나, 근데? 아, 땅이었구나, 근데? 아, 땅이었으면 돼 엽사람 없네 아니, 서서담하는 것 같애 그 서서담이 어느 구색이 있잖아요 딱 그거 하는 것 같애 아, 왕관은 못참지 뭐지? 뭐지, 이거? 그, 그, 그거 직접 가지러 갈라고? 그거 진짜, 진짜 가지러 갈라고? 이름 누르면 끝 아니야? 데스크 됐다됐다 어, 진짜? 이거, 이거, 이거 혼자가야돼 혼자가야돼, 이거? 아니 이거 진짜 혼자 해야돼 이거 괜히 점프 누르면은 그니까 한 명씩 가야돼요 이거 진짜 한 명씩 가야돼 여러명 가면은 절대 못게 이거 그냥 구조가 그러네 봐봐 님들 이성을 찾으세요 이성을 찾으세요 이성을 그놈의 일등 지금 양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성을 찾으세요 이거 못게 이성을 찾으세요 나 이씨이 에이씨 꼴 찍을거야 진짜 아니 이거를 어떻게 뭘 찍으냐고 진짜 작은 상태에서는 못한다 그랬잖아 큰 상태에서의 타이밍이 있다고 그랬는데? 쏘세요 쏘세요 하나씩 쏘세요 에이 이미 거기서 부러졌구요 나 아예 다른거 맞춰보자 괜찮아 이것도 잘한거야 이것도 잘한거야 이것도 다 다른거 맞췄잖아 단 이것도 잘한거야 어허어 스탬프 뭐 뭐야 뭐야 저 속도 저 속도 뭐야 저 속도 어허어 뭐야 망경 뭐야 아니 사람이야? 사람이야 무슨 아니 누구야 망경 떨어졌다 떨어졌다 안돼 왜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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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어디가냐고 왜 지 혼자서 거기 가고있어 이씨 아니 지 혼자서 저기 왜 가고있어 뭐 좋아 로얘즈는 왜 죽었 쇼 하하 이거 인간사다리야죠?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오 못올라가 이거 어어어어어어어 아오 아따 진짜 하하하핳 아니 글로 다이밍하려는거 아니었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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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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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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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마요 미안해 피치 미안해 피치 미안해 고이 맞았어 이번엔 나 영웅 되야돼 아 제발 하지마 하지마 잘못됐어 하지마 아 잘못됐어 하지마 아 진짜 잘못됐어 두번 다시 안할게 아 아니 내가 영웅 되야되는데 내가 영웅 되야되는데 내가 영웅 되야되지마 미리오 아까부터 던진다 마이 미리오 다 됐어 꼬레는 내가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갔어 꼬레는 내가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갔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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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기가.. 네.. 숫자.. 저게 목숨이에요 아니 그니까 이 짓 탈라고 목숨 많이 벌어둔거야 아니 솔직히.. 아니 이거 이런 짓 탈라고 목숨 많이 벌어둔거에요 아.. 아.. 터치로도 축구후 된다고요? 세상에 아.. 뭐 터치가.. 아.. 아하하!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 그래요 터치가 절대적으로 의리한데? 그럼요? 에잇иеㅣ 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아무튼 다만정이네 에 느낌이 에이 단 한점이야? 지금이 두판째인가요? 지금이 두판째 같은데? 저거 저거 먹었다 어우 야 소름 다 죽었냐? 종료리냐? 어우 제발 아 이거 원근각 때문에 원근각 때문에 저거 점프했어 아 조졌네 나 점수 다 벌어놨는데 아 망했네 이거 점수 벌어놨는데 망했네요 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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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잘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 여러분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응 아 여국순 오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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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들어왔어 꼬리냈어 방금 파란버선 저한테 머리 밟혀가지고 아래로 떨어졌어 파란버선이 지금 아래쪽에 저한테 머리 밟혀서 떨어졌죠 지금 어... 됐다! 끝나면은 다시 도망 리방하고 그러고 있어요 저기요 시리스 충신지 1,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1,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돈만 자살 가자 가자 아냐 근데 여기서 죽는건 아 나 왕관로 없떨었어 왕관 세탁하려고 죽은거 아니야 지금? 내가 왕관 없어졌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 죽은걸로 판정돼가지고 왕관 세탁한거지 지금 아 나 미치겠네 에헤헤헤 괜찮아 괜찮아 꼴대 잡으면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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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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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면 돼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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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길게 길게 가도 되지 않아 이거? 앗 그야 혹시 여기에 있나요 이거? 어어어 어디썼어? 못봤어요 이거 어디썼어? 아 그래요? 아 어쩐지 저거 수상하긴 했었는데 아 이거 뭐야? 아 아 진짜 다 만점인데 뭐야 아 아 진짜 그러네 저거 파랭이 파랭이라가지고 이긴거잖아 완전 아 진짜 그러니까요 아 잠깐만 저 저기있어? 아 저기있어? 아 별 저기있었어요? 아 뒤에있어요 아 미안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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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츠 마이 폴트 데츠 마이 폴트 아 진짜 아 저 뒤에있었구나 아 개 쪽팔리네 개 쪽팔리네 아 아니 진짜 제가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거 내가 기야하하하 왼쪽 상단에 첫번째 있는게 저 캐릭터에요 야 어떻게 여기있냐? 야 어떻게 여기있냐 이게? 아이씨 2000점 땄네 하하 진짜 끝인가? 예예예예 끝이네요 더욱 너 이쁘다 어이씨 2 또 뭐지? 한번 해? 슬 tes니 억고 천재 이릉 감사합니다.